할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나는 그런 데에서 몰라요 몰라요? Assalamualaikum warahmatullahi wabarakatuh 안녕하세요 다우드캠입니다 This time I will tell my grandfather I become a muslim So how will he react? I am so curious Yeah, I cannot share Then let's check together Let's go 저번에 영상 같이 찍었었잖아요 제가 이슬람에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이 진짜 할아버지를 칭찬하는 댓글이 진짜 많더라고요 읽어보셨어요 혹시? 안 읽어봤어요 그때는 개종을 하기 전이었고 지금은 이제 개종을 했거든요 이슬람으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? 나는 가족이라고 해가지고 종교도 일치해야 된다는 건 수긍이 안가 왜냐하면 각자 개성이 있고 또 각자 발전해 나가는데 자기 삶을 그걸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강요하거나 나를 따르라 하시건 한미적이 않다고 생각한다고 제가 개종한 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런 건 없으신 거네요? 반대는 안 하지 혹시 지금은 뭐 따로 또 아시는 거 있으세요? 나는 이슬람에 대해서는 몰라 근데 아까 아시던데요 저 어제 또 돼지고기 뭐 먹는 거 아시던데요? 정신 차려야지 내가 손잔데 그건 배려를 해 주는 거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먹을뻔했는데 돼지고기 들어가니까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종교는 개인의 선택 가족이 강요하거나 이럴 수 없는 작전도 아니고 그렇잖아 오른쪽으로 간다고 오른쪽으로 하고 앞으로 가는 거는 앞으로 하고 왼쪽으로 가 자기 인생을 개발하러 가는 거지 개발이지 저는 진짜 이거 종교 믿고 나서 마임감이 좀 긍정적으로 많이 변했거든요 뭘 하더라도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믿음이 있고 자신감 생기는 거지 할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나는 그런 데서 몰라요 몰라요? 너는 어떻게 해서 유아 영세를 받아가지고 내 이슬람 교회를 갔냐 그게 좀 궁금해 음악을 했었잖아요 음악하고 하다가 이제 콘서트를 인도네시아를 가서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콘서트를 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슬람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때 다 히잡 같은 거 쓰고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이렇게 얘기 듣다 보니까 되게 메시지도 너무 좋은 게 많고 그리고 저랑 생각했던 거랑도 너무 잘 맞고 그 교리나 이런 것들이 그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공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하게 된 거예요 되게 비슷해요 천주교랑 같은 하나님이고 일단 조리나 이런 거에서도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고 저한테는 되게 잘 맞더라고요 맞으면 되는 거지 뭐 그렇죠 그래서 그게 항상 궁금했었어 내가 저는 이제 지금은 이게 제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거 같아요 뭔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뭘 하더라도 좀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좀 좋은 영향이 많은 거 같아요 어떤 거를 하면 좋은 사람인 건지를 딱 알려주니까 나쁜 짓 안 하고 뭐 술도 안 먹고 남들한테 친절하게 대해주고 존중해주고 좋은 선행 많이 하고 좋은 영향을 주는 거 같아요 그럼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게 진짜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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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안녕 네 네